안녕하세요. 내년에 저희가 후픽 미팅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이 후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픽의 한 축이 되는 것이 ICF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ICF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 큰 회의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icfeducation.org에 저희가 모든 전세계 ICF를 사용하는 전문가들과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여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전세계와 같이 연결되어서 저희 자료도 공유를 하고 매국의 자료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